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 희철이네, 신동한, 피씨방! 안녕하세요. 오! 어서오세요. 어 뭐야? 야 하영아 오랜만이야. 오 하영! 아까 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이야. 야 얼마나 많냐? 야 일로 와봐. 하영이는 진짜 내가 완전 아끼는 동생인데. 너 거기 서, 너 떡 가기 좀. 일로 와봐, 여기 서 있어 봐. 아니 아니 거기서, 이쪽으로 봐야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한 번 해줘, 손 이렇게. 응, 오케이. 자, 기다려. 자, 레노버 시작. 레노버. 뭐예요? 자, 9세대 인텔 코어. 아니 하영아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 돼. 자, 위에서부터 쭉 한 번 읽어줘. 시작. 9세대 인텔 코어, i7-9700, 프로세션 탑재. 아, 고생했어. 됐어. 자, 이제 퇴근해, 퇴근해. 일로 와러. 야 하영아 여기는 봉상이고.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너 오늘 웬일로 왔어? 얘 진짜 바쁘거든. 우리 그러면 보통 3명씩 오거든? 진짜? 그러니까 얘 왜 혼자 왔어? 왜 너만 왔어? 저 온다고 제작비 다 몰빵. 아, 이제? 왜냐면 이제 하영이가 섭외를 했대. 우리를 같이 알고 그러니깐. 아, 그렇지. 그랬더니 하영이네 쪽에서 아, 그럼 회당 3천 정도 주시면 그러면 나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많이 안 받네. 우린 회당 2억씩 받거든. 진짜요? 응, 얘가 1억인데 뭐. 진짜요? 당연하지. 얘 엄청 잘하는 프로게임. 대박. 프로게임. 더 부를걸. 더 부를걸. 앉아, 앉아. 왜요? 바로 앉아요. 어? 피시방인데. 그러면 춤추자. 슬퍼하시작. 슬퍼하지 마. 노노노. 생각하지 마. 노노노. 생각하지 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솔로 앨범 있는데 왜. 야, 너 카메라 있을까 엄청 착한 척한다. 너 이렇게 귀여운 척해. 나는 근데 얼마 전에 하영이 만났는데 하영이가 이렇게 어린지 몰랐어. 둘이 만났었어? 아, 우리 만났답니다. 만났던 사이야. 근데 하영이 어려워. 하영이 처음 데뷔했을 때도 지금 너 24살이지? 네, 어떻게 됐어요? 왜냐면 처음 데뷔했을 때 24살인 줄 알았거든. 처음 데뷔했을 때 24살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16살인 거야, 데뷔했을 때. 맞아요. 와, 대박이지. 16살이야? 그래서 지금 데뷔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24살이야. 아, 진짜? 근데 되게 진짜 성수미가 느껴져요. 어, 맞아. 노안이라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왜냐면 오프로디테 몰라, 오프로디테? 그게 뭐야? 얘가 성의 5씨거든, 그래서. 그거 누가 지은, 본인이 지은 별명이지? 아니에요, 팬분들이 지으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죠. 융프로디테라고. 아, 원래 유나 선배님이셨죠. 아, 원래 유나였다가 너한테 잠깐 왔어? 아니, 아니, 아니. 다시 갔어? 아, 그런 계고가 있어? 없어요. 아, 원래 유나인데 너가 뺏은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프로디테는? 원래 아프로디테인데 유나 선배님. 아프로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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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은지랑 연락도 해? 연락한 지 오래 됐는데. 와, 대박. 연락하면 안 돼요? 난 오하영이랑 밖에 연락 못 한 거야.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요.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요. 자, 에이핑크 데뷔 때 뮤비 보자. 아니요, 어머. 출생 1996년. 7월 19일 생. 이때 나은이가 18이었을 거야, 나은이가. 맞아요. 초벙이 봐. 아, 뽐이. 되게 민망하다. 이러지 마요. 아, 얘들 다 에뛰다. 손나 이쁜 손나은 아니야? 어, 진짜 손나 이쁜 손나은. 너가 나은이랑 사이가 안 좋았나? 아, 나은이랑 완전 좋죠. 아, 나은이가 아니었나? 나은이랑 그렇게 부하서를? 아... 나간 멤버가 있어. 아, 괜찮아. 어차피 그거 안 나가. 야, 우리 뮤비도 나갔어. 강인이랑 한경이랑 다 나갔어. 우리야, 우리 나간 멤버가 더 많아. 야, 우리... 4명이야. 우리도 나갔어. 오, 뽐이! 아닌데, 아닌데. 남주. 아, 초롱이. 유도의 달인이야, 초롱이가. 합기도예요. 아, 합기도. 기도하자. 기도하는. 아, 하이라이트. 아, 초롱이. 이제 그만 볼까요? 아니, 너가 나아야지. 아, 그럼요. 얘가 2절 첫 파트일걸? 아, 저는 성화스토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야, 왜? 어, 사람 때린다. 어, 사람 때린다. 여기, 아, 여기 아니네. 사람 때린다. 게임합시다. 그래. 이거 희망하네. 1대1 붙어서 내가 이기면 둘이 1대1 할 거야? 희철 선배님은 여기 맨날 하셨잖아요. 주구장창. 이 정도 했는데 못하면 잡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왼손으로만 하세요. 뭐? 에이, 그게 말이 안 되지. 기대해봐. 개수작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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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1대1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해서. 어, 진짜로? 오, 그래? 야, 우리 거 보고. 진작에 업데이트하지, 뭐 한 거야? 야, 우리 거 보고 업데이트했네. 야, 왜 이제 업데이트했어? 제가 건의를 했어요. 아, 그래? 자, 둘이 1대1? 내가 이기면. 원 얘기할 거야, 딱 얘기해. 이거. 모니터 하나 사주기. 뜯어가기. 아니, 그러면. 안전하게 뜯어가기. 야, 너 정산 안 돼? 야, 저 깜짝 놀랐잖아, 지금. 네가 이기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너한테 시키는 심부름꾼 돼. 오케이. 정답말 쓰고. 너가 지면 그거 해라. 너 인스타그램 하지? 네. 인스타그램 프로필하고 이름하고 다 김희철로 바뀌어. 어. 진짜. 하루 동안. 하루 동안. 거의 다 올리면 되잖아. 회식할 때까지. 회식할 때까지. 김희철인 척하기, 인스타그램. 희철인의 신동한 PC방. 그렇지, 이거 홍보도 해주고. 게임 졌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완전 오늘 촬영을 해야 돼. 이 희철인의 신동한 PC방 유튜브 링크 걸어주고. 응. 나를 찬양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 증거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설마 너 나랑 사귄다고 스캔들 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런 걱정 안 돼요. 그런 걱정 안 돼요. 자, 규칙을 얘기할게. 3판 2승선제야. 여기로 가야 돼. 3판 2승선제. 2승선제는 뭐야? 먼저 승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2승선제야. 자, 일단 저기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네. 일단 싸워봐. 알았어. 야, 여기서 어떻게 싸워? 형, 형 저 끝으로 가요. 일단 먹을게요. 아니, 아직 먹지 마. 저 끝으로 가요. 그 아군 사격 전환. 아아.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판. 아, 잠깐만. 나 긴장해서 똥매려. 둘의 첫 번째 대결. 자, 3판 2파를 먼저 이긴 사람이 승자예요. 형 똥매려? 똥 싸면 형 2승걸로 해줄게. 여기서? 알았어, 나 과민성 그거 했잖아. 자, 준비! 첫 번째 경기. 시작! 자, 김희철 대 오하영. 첫 번째. 우리 하영 선수 아머도 먹고요. 일단 지피는 대로 막 먹고 있어. 자, 김희철 선수. 뭔가 느린 듯하면서. 뭐야, 뭐? 총이 없어. 자, 벌써 조준돼있고. 자, 서로 끝에 있죠? 자, 우리 김희철 선수. 오, 저격 달았어요, 저격 달았어요. 스코프 달아고. 오, 뭐가 오는 거 같은데. 야, 왜 레이저 나가고 지랄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자, 레이저 총이에요. 무슨 총인지 모르니까 다들. 자, 서로 반대편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세요, 선배님? 10, 9. 자, 첫 번째. 오, 이거 재밌네. 오, 굴할 줄 알았다고. 오, 씨. 회복하는 거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이제, 서로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자, 서로. 서로 싸우고. 오, 얘 어디 갔어? 오, 씨. 나 총, 총 뭐 이래. 아, 백팩 뭐야, 이거. 하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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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만나야지 일단 뭘 싸우던가 하는데. 서로 지금 돌고 돌고 있어요. 다시 돌고. 자, 각자 서로의 위치로 다시 왔고. 네. 네, 이제 붙어 주셔야 돼요. 자, 이대로라면 형, 너무 안 끝날 거 같아. 이거 3판 2승자 말고 단판으로 할게, 단판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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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아, 잠시만요. 자, 깔끔하게. 총 어떻게 주워, 이거? 여기, 이제 총 그만 먹고. 다 충분해요, 이제. 밑으로 내려와 봐, 밑으로 내려와 봐. 아,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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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맛있어, 맛있어. 아, 씨. 바닥이 없어. 자. 야, 총 왜 못 주워? 누르고 있어요. 아니, 총 그만 먹고 싸우고. 여기, 뒤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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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판, 단판이야. 아, 씨. 단판이야, 단판. 아, 야, 이거. 야, 이거 욕이 절로 나오는데, 이 게임. 아, 떨려. 아, 씨. 야, 형 자꾸 도망가면 씰드를 채우잖아. 에너지를 채운단 말이야. 빨리 싸워야 돼. 뭐라고 이 새끼거든요. 김희철. 다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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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아. 슬퍼하지마. 노노노. 슬퍼하지마. 노노노. 안녕하세요. 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우리는 슈퍼주니.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희철 씨. 저 왜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미라지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 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전을 플레이합니다. 패스 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 해보세요.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주말에도 에이펙스 레전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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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brilliance